안녕하십니까, 선생님. 이번 시간 주제는 생일달을 유독 조심해야 되는 사람들, 또는 사주가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생일달에 조심해야 되는 사람의 사람들. 생일달은 나는 딱 봤을 때, 내가 아는 통기적으로 봤을 때 거의 보면 1, 2월생들이 안 좋더라고. 1, 2월생들이. 1월달생보다는 2월달생이 더 안 좋더라.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.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, 또 2월달생이라고 다 그렇지는 않지만, 거의 외롭거나 외로움을 많이 타고, 또 외롭다는 것은 여러 방면으로 볼 수가 있잖아. 일을 하면 외로움도 있는 것이고, 이렇게 형제 간에 유독 나만 편애하는 것 같은 부모님이. 이렇게 이제 그런 거, 그리고 친구들 간에도 2월생들은 혼자 그렇게 왕따가 된다든가, 그러니까 사회적인 생활, 사회생활에, 직장생활에서도 2월달생들이 조금 치더라고요. 여러 가지로 봤을 때, 그래서 또 이제 운으로 봤을 때도 그래요. 운으로 봤을 때 또 이제 재혼이나 금전혼이나 연애혼이나 이래 봤을 때도 보면은 2월달생들이 좀 이렇게 순탄하거나 순조롭지도 않더라. 그리고 또 실패 확률도 많아요. 실패 확률이 많기 때문에 이분들은 이제 그 실패라든가 연애혼에서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내가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 되겠다.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은 본인들은 좀 기도를 많이 좀 해야 돼요. 이제 젊은이들 같은 경우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의외로 공이라든가 공들인다. 이렇게 사주 본다. 신점이 더 좋더라. 하는 사주보다는 신점이 좋더라. 하는 거를 참 선호하고 있더라고. 요즘 젊은 사람들, 우리는 이제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은 신이나 이렇게 무속족을 안 좋아할 것이다. 라고 이렇게 나는 내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젊은 사람들이 안 그렇더라고요. 의외로 신을 좋아하고 아, 사주 보는 거는 좀 그렇잖아요. 하면서 신으로 봐주세요. 이런 사람들이 많아. 그런데 이 2월달생들이 보니까 그렇더라. 그러면 우리 젊은 사람들이 혹여 이 영상을 보게 된다고 하면 공이라는 것을 좀 알아서 공줄, 공줄이라는 것을 좀 이해를 하셔서 내가 2월달이니 그러면 내가 공을 좀 드려야 되겠다. 이런 마음으로 내 인생의 내 앞날을 이렇게 좀 해나갔으면, 쌓아 나갔으면 좋겠다. 난 이런 생각이 들어요. 2월달생이 좀 이렇게 안 좋기는 하지만, 안 좋기는 하지만 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. 또. 이제 2월에 안 좋은데 타고난 일주를 잘 타고 나면 일주라는 거는 생일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. 태어나는 날. 태어나는 날을 거기에 보완해서 잘 태어난다고 하면 또 그것도 좋아질 수가 있어요. 좋은 운으로. 내 삶의 질이 향상이 된다든가, 윤택해진다든가. 이럴 수도 있습니다. 그러나 2월달이 안 좋더라.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좀 그렇습니다. 그러면 생일 1, 2월생들은 좀 그 달에, 생일달에 긴장감을 갖고 그렇게 살아야 되나요? 긴장감을 가지면 안 되고, 긴장을 하게 되면 안 터질 일도 터지게 되더라고요. 그러니까 아, 2월달이다. 그러면 이달이 내 생일달이다.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생일불공이라는 것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. 생일불공. 생일불공. 생일불공이라고 하면은 불공 이러면은 우리가 부처님을 뜻할 수도 있잖아요. 그런데 생일불공이라는 것은 부처님 전환에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무속인들, 무속인 선생님들이 법당에서 생일에 우리가 태어나는 날 이렇게 살을 많이 안고 태어난다 이래. 왜 그러냐면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하고 이렇게 편하게 있다가 태어나면서 또 어떤 아이들은 이렇게 탯줄을 걸고 태어난 아이들도 있고 태어나면서 이제 이렇게 우주하고 막 부딪히다 이 세상을 바로 세상에 나오는 날이잖아. 그러다 보니까 생일날 살이 많대요. 태어나는 날. 그래서 살을 많이 풀어줘라. 그래서 우리가 백일이라는 게 있잖아. 초일에. 태어나면서 초일에. 아님 또 백일. 백일 이런 거 있잖아요. 그래서 그럴 때는 수수팥떡을 해가지고 아이들을 살을 풀어줘요. 생일살. 생일살을 풀어줘. 그렇게 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아신다고 하면은 이제 집에서 이제 낳아주신 부모님이 해주실 수도 있지만 또 이제 부모님이 요즘에는 워낙에 먹고산데 바쁘잖아요. 그러니까 내 자신은 내가 개척을 한다. 내 인생은 내가 산다라는 생각으로 본인들이 무속인 선생님 찾아가서 좀 친하게 지내면 돼요. 무속인이라고 해서 다를 사람이 없어요. 똑같아요. 삼시세끼 밥 먹고 자고 입고 일어나고 똑같아. 화장실 똑같이 가고. 그러니까 편안하게 생각하고 겁먹지 마시고 가서 생일살 좀 풀어라 하시면은 알겠습니다 하고 이거는 크게 부담 갖지 않아도 되니까 그렇게 해서 좀 풀고 가시면 좋습니다. 그리고 앞으로 이제 출세길도 그렇고 직장원도 그렇고 연애원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두루두루 좋아지실 거예요. 근데 2월생들은 꼭 좀 풀었으면 좋겠어요. 1, 2월생 말고는 크게 안 써둡니다. 아 그거는 아니죠. 또 이제 우리가 보면은 6월생들도 그래요. 6월생. 6월생들도 공건하고 부모의 득이라든가 거의 보면은 또 일부 종사 어려운 사람들도 있고 6월생들도 좀 그래요. 그렇게 해서 안 좋은 생들이 있습니다. 안 좋은 생들이 있으면서 또 이렇게 보면은 7월생들도 그래요. 7월생. 이렇게 7월생들도 또 예를 들어서 7월달에 태어났는데 7월 7일이다 생각하면은 또 그거는 또 살에 걸려요. 살에. 7살에. 그래서 7살을 또 풀어줘야 돼.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2월달만 안 좋을까요? 한데 그렇지는 않습니다. 근데 특히 6월달이 안 좋더라. 특히. 그래서 제가 그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. 6월달생들도 좀 이렇게 안 좋아요. 이제 안 좋은 거를 우리가 사주로 보게 되면은 이게 충하고 또 부딪히는 것들이 많을 때. 해운에 부딪힌다든가 해운에 이제 충을 한다든가 그럴 때는 더 안 좋고요. 그래서 또 반면에 좋은 것도 많아요. 그러니까 2월달생이 나를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런 또 생을 만나면 좋지요. 양력인 거죠? 그렇죠. 양력이죠.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. 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